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2단입니다. 저 폐허대국을 한번도 안해봐서 좀 헤맬 수는 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도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레드가 먼저 두겠습니다. 상대분은 8단이고요. 원왕이시네요. 원왕대 기마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차길 반대로 오셨는데 저는 이쪽 차길 알겠습니다. 일단 이 마가 나와서 포가 이렇게 씌워낼 수가 있으니깐요. 그럼 거꾸로 일단 진마가 먼저 뭐야? 이쪽에 놓으세요. 진마가 먼저 오르겠습니다. 차 씌워낼 수가 있어서 차 한칸 들겠습니다. 일단 면포를 먼저 씌우고요. 기마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조를 조를 먼저 올렸네요. 일단 약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대류를 할건지 말건지 한번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독졸인데 차가 들어섰을 때 마가 올라오는 수가 있다. 일단 차가 진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레드 차례고요. 일단 기위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상이 올라왔습니다. 와 상으로 때리지 못하게 일단 조를 올렸네요. 여기선 일단 여기 지금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올라오지 못하게 일단 병을 가운데로 일단 합병을 시키겠습니다. 자 레드 차례인데요. 지금 이분 승률이 57.5%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지금 레드 차례입니다. 상이 변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으로는 진출을 못하고 변으로 진출을 해서 일단 들어오는 것을 일단 간접적으로 막고요. 지금 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네요. 쭉 빠져서 일단 좀 약한 부분을 좀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는 수가 있어서 병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어 이 조를 지금 합조를 시키면서 대를 시킨 다음에 지금 상을 잡겠다는 의도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때리고요. 일단 삼졸이 합쳐지면 조금 무섭기 때문에 일단 좀 약화를 시킬게요. 네 마하로 먹었네요. 차가 삼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면포를 일단 간접적으로 걸었고요. 지금 일단 합조를 시켜서 지금 장군 치고 지금 이 자리로 오겠다는 건데요. 일단 방비를 하기 위해서 궁을 내리겠습니다. 궁을 내리겠습니다. 두수두면 실격이니까 제가 차례에 잘 세겠습니다. 폐허대국이라 은근히 긴장되네요. 일단 장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장군을 쳤고요. 지금 마가 일단 뛰어들어오는 수가 있는데요. 포를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레드가 좀 잔머리 쓰는 거 같은데 장군은 지가 다치고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포를 먹고 일단 뛰어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음 아 일단 당기고 가겠습니다. 아 수학기를 나한테 해라. 당기고 가겠습니다. 포가 이 자리라 지금 기분이 나쁜데요. 일단 집안에 남의 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아 이 상이 나중에 지금 조를 당기는 것도 일단 포를 분할을 시키면서 일단 마가 못 뛰게 끔하기 위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말을 먼저 거네요. 마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차를 걸고 있고요. 차가 갈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네요. 아 이런 수가 있었네요. 일단 지금 궁이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차가 딱 죽게 되거든요. 자 일단 때리겠습니다. 일단 사로를 받겠습니다. 네. 사로 닫았고요. 상을 이제 지키려고 차가 일단 갔는데요. 일단 시간 연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국면인데요. 지금 일단 마가 뜨면서 지금 상길에 차가 걸리거든요. 차가 빠져서 알을 달라고 하는 것도 먹겠습니다. 그냥 차가 차가 한칸만 들어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마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레드가 약간 똥수를 몇 개가 되는 바람에 네 상장맞으면 조금 곤란한 수가 생깁니다 자 마데를 선택했구요 이쪽 저를 놓고 하겠습니다 좋은 수 같아요 일단 찾기를 좀 확보도 하면서요 이 차가 지금 빼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지금 상장이 조금 무서운 상황이 와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를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을 내리겠습니다 자 살을 내리는 선택을 했구요 환상적인 똥수를 계속 남발하는 바람에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병을 누르면서요 병을 당기겠습니다 병을 당겼구요 이거는 좀 잘 둔 것 같습니다 네 좀 위태위태 하네요 뭐 여지 없구요 지금 여기서 공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일단 피했구요 지금 여차하면 매통에 털리는 사이즈라 잠시만요 차가... 폰 하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볼까요? 병이 지금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병이 지금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가... 이 자리 가겠습니다 아 저자를 갔네요 괜찮을 수 같아요 자 일단 세게 한번 가겠습니다 사까지 뜯어서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까지 뜯어서 완전히 그냥 작살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살을 하나 모아먹겠습니다 아... 개똥수를 더 먹었나요? 거의 심각한 상황인데 막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천상 뭐 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환상적인 똥수를 더 버렸네요 이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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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회 끝났네요 와... 기권 하겠습니다 잘 뒀습니다 잘 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 환상적인 똥수 퍼레이드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 구독 좋아요 짱구 감사합니다.